시초가의 2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상승률부터 체크하고 오시죠. 하청완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에너토크 진입이 됐습니다. 16,550원에 편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9.9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팜스토리 3,315원에 지금 편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률 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월 29일에 진입했던 큐브엔터 살펴보시죠. 2만 4,350원에 편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4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완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숫자를 읽다가 너무 더듬었네요. 먼저 큐브엔터, 저희 전략 점검부터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간 고가 기준으로 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추천드릴 때도 매물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횡보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주가의 상방이 열릴 수 있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전히 주가가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듯 했지만 여전히 오일이 평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20,60 골든크로스뿐만 아니라 20이 120선까지 뚫어주는 모습이고 최근 흐름만 유지가 되더라도 결국엔 60,120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서 정배열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엔터 섹터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전히 메타버스라든지 NFT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리고 하반기에 어쨌든 특정한 이벤트들이 몰려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최근에 핫하죠. 톰보이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에 상승 기대감 붙어줄 수 있겠고 역시나 엔터 부분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도 계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큐브 엔터에 대한 전략 점검도 간단히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략할 섹터도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네, 엔터주를 또 들고 왔습니다. 아, 엔터주를 최선호하시나 봐요, 요즘에. 맞습니다. 엔터주를 좀 많이 들고 왔는데 사실 하이브도 지금은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이제 저점 부분에서 추천을 드렸고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던 상황에서 지금 딱 사라졌거든요. 근데 엔터 섹터는 저는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리오프닝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지랑 항공주 같은 경우도 당연히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주가의 시세가 분출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자금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는데 엔터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3사부터 시작해서 다 대부분 보시게 됐을 때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좋은 흐름들 유지가 되고 있고 주력 매출원으로 좀 활용이 됐었던 오프라인 콘서트 최근에 근데 이제 하이드리브 콘서트라고 해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동시방영을 좀 진행을 하는데 뭐 BTS 같은 경우는 그 3거래일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좀 벌어들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극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료로 받고 이제 온라인으로 방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핫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연속성으로 보시게 된다면 NFT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냥 영상들이 공개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소장용으로 NFT 쪽으로도 충분히 좀 판매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전거래일의 인수위를 만났고 그 다음에 케이팝에 대한 전폭적인 이제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활동들 그리고 뭐 앨범 판매량들 그리고 각종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른 이런 이제 조회수 증가 그리고 IP를 활용한 뭐 아이템 판매라든지 정말 다양하게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가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이제 IP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구조화 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또 선별해서 오셨을지 공개해 주시죠. SMCNC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사실 조금은 이제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SM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SM의 주가가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주가가 따라서 움직이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티스트를 매니지먼트를 하거나 이제 컨텐츠 제작을 하거나 이런 사업 범위를 좀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온라인 파트너스와 이제 표대 구현을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 온라인 쪽이 좀 승리가 되면서 이제 이런 라이크 기획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그 잘 벌고 있는 SM의 가치를 많이 훼손을 하고 있었는데 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도 형성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에 대한 이벤트도 계속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쟁점으로 나왔었던 게 이 총괄 프로듀서의 이런 경영권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표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다소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매각에 대한 이벤트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은 SMCNC라든지 SM 라이프 디자인 쪽으로 많은 또 수급이 쏠릴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종목도 그러한 이벤트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카카오 엔터의 흐름을 보시게 됐을 때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이런 홀을 짓거나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상장 이전에 이런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인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이벤트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주가의 상방 이벤트는 남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콘텐츠 기획에 대한 부분을 능력을 인정을 받거나 실적적인 개선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보시게 됐을 때도 큐브 엔터랑 상당히 좀 비슷한 흐름인데 일단은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온 다음에 횡보를 하면서 이런 일정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해준다라는 거는 이후에 거래량만 다시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주가의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선의 흐름도 단기 평선이 중장기 평선을 충분히 뚫어준 상황이고 최근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CNC 같은 경우 빠르게 60과 120의 골든크로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주가의 상방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초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박스로 보신다면 4,9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6,100원인데 아마 인수 이벤트가 뜨게 된다면 굉장히 좀 주가가 크게 올라갈 거라서 정고점은 쉽게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4,700원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약할 종목 SMCNC 지금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좀 말씀처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오히려 해소가 되면 정고점도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주셨네요. 목표가 6,100원, 손절가 4,700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